하동 청학동에 있는 삼성궁을 찾아갑니다 대전 통영강 고속도로에서 단성IC로 빠져나가 가는 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의 양방향에 벚꽃나무가 가득 있습니다 단성IC에서 한 10키로 정도 지나면 창촌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천팽리가 외국내를 거쳐서 시천면, 청안면, 묵결이까지 쭉해서 청학동까지 갑니다 이 도로에는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까지 벚꽃나무가 만개해서 아름다운 벚꽃길을 만들어냅니다 경남 하동 청학동으로 이어지는 지리산 차락의 긴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침사실 일찍 핀 벚꽃들은 대부분 이제 떨어지고 늦게 핀 벚꽃만 남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지금처럼 중간중간에 아직도 만개해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벚꽃나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벚꽃길을 만개한 상태로 보시려면 3월 말 이전에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가는 길에는 터널이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이 터널은 아주 깁니다 긴 터널을 지나서 조금만 가면 청학동, 트로트 신동, 김다인길이 나옵니다 긴 다인길은 쭉 삼성궁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긴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곳 청학동 삼성궁은 우리나라의 뿌리이자 시조인 환인, 환웅, 당군을 모시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벚꽃나무는 거의 삼성궁에 도착할 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양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길이다 드라이브하기 좋은 곳입니다 삼성궁은 지리산의 해발 850m에 있는 신비스럽고 신기하고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하나의 성전입니다 오늘은 경남 하동 지리산 청학동 자락에 있는 삼성궁으로 가는길입니다 가는길에 거의 30km에 걸쳐 이렇게 벚꽃나무가 이어져 있는 아름다운 드라이브 길입니다 신비로운 삼성궁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